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가짜들이 폼을 잡고 건뼈질을 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참 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구역질도 나오고 하지만 삶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이 죄라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문명 사회가 짐승 사회나 동물 사회나 야만 사회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존중하고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깔아문 게 이런 거가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니 돈 봉투를 돌렸으면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강남의 주유소를 운영할 정도로 돈을 벌인 사업가 김 모 씨가 돈을 5천만 원 줬으면 그 5천만 원에 또 얼마를 더해 가지고 돈 봉투를 30개인가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는 본인도 알 것이고 대략 민주당에 속한 의원들도 다 누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 동네는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돌려 않습니까. 한동훈 씨라는 사람은 선거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제가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입장. 우리말로 하면 원칙주의자인 거죠. 돈 받은 동봉투 받은 의혹이 야당이 20명도 투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공정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가능한 정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면 정치판에 참 이렇게 자리 잡기가 힘들죠. 윤관숙과 이승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발언이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야당 의석에서는 아마 고함을 치고 야단 난무함입니다. 그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때거지로 그냥 그만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치판은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의 요청 이유를 법무부 장관이 아마 국회의원들 함께 대부분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왜 두 의원을 체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합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야당은 야유했고 그 직후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무슨 이성이나 올바름을 구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연목구호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참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잘했네. 해야 될 이야기 다 했네요.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에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지 않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을 핵고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어난 사실 공병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버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법한 이야기는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과거의 조합장 선거에서 30만 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주장 가운데서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범죄의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께서 이런 사항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상대방이 뼈아픈 부분 그러나 어찌 덮을 수 없는 부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일장 훈시를 하니까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성항의가 터져 나왔고 결국은 찬방관 표차는 윤간석 의원이 6표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의 성만 의원이 23표로 차이가 난 거죠 20명이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도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국회의원이 무슨 큰 배설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고 우리 헌법정신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국회 표결에 들어가는 이재명 당대표 앞에 아이쿠이 굽신거리는 수준으로 3선에 윤간석 의원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우리 표현으로 쓰면 무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게 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이 결국은 4.15 총선을 만진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을 2020년 4.15 총선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을 만들었는데 엊그제 여러분 설명했다시피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한 독자분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했죠 정당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차익값이 분포 이거는 이제 표를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킨 것이고 더불어 신민당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 기독자위통일당 세백당은 표를 빼앗았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종로구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표를 40% 이런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 신민당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표를 국민의당에서 50%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고 세백당에서 50%를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에 다 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로써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가 다 이제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런 가짜 선거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지난 2022년 또 6월 1일 윤석열 정부와의 처음 치료진 그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드러난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해부 시리즈 총론 대통령선거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번에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